안녕하세요. 별빛하늘 이동주택입니다. 괴산에 설치된 별빛 B형 녹막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치할 현장에 진입하기까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먼저 녹막이 지나가야 하는 다리 입구에 구조물이 낮게 설치되어 있어 들어갈 수 없었는데요. 다리 진입 전 크레인으로 녹막을 들고 차량이 다리 진입 후 다시 녹막을 받아 옮기는 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선들로 인해 까다로웠지만 별빛 기사분들의 능숙함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차량이 녹막을 실은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크레인이 들어가 녹막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번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자리를 잡은 녹막의 모습입니다. 괴산 고객님께서는 전면에 있는 현관문을 뒤쪽으로 옮기셨는데요. 그로 인해 대창과 현관문이 서로 마주보게 제작되었네요. 별빛 녹막은 언제나 고객님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맞춤 제작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녹막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경관과 하나되는 아름다운 곳에 별빛 녹막이 설치되었습니다. 언제나 고객님의 필요에 맞추어 제작하고 배송하는 별빛하는 이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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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